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저는 아 저분은 국가를 보위할 의지가 없으시구나 아 저분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구나 아 저분은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것이 자기의 책무이고 자기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 실행에 옮겨야 될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은 나라를 지키는 의지도 없고 국민을 지키는 의지도 전혀 없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책무라고 여러분들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내일 당장 나가더라도 전혀 섭섭해할 그런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저분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느꼈죠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한 번도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또 행동하구나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재임이 2년 동안 실시된 4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도덕질을 맞고 내가 도덕질을 맞았다 이런 내색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도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정말 쪼다네 저게 바보 병신이네 저게 천치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더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님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아주 여러분들 어렵게 당선된 나경훈 후보 그저 말씀드리지만 나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현명하신 동작을 여러분들 투표자들께서 나경훈 후보와 함께 무려 61%를 표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아마 동작을의 투표자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억울하게 낙마한 나경훈 후보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60% 정도의 당일 투표 득표를 얻으면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사전투표입니다 어떻게 당일 투표에서 61.30%로 이긴 나경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46대 53으로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똑똑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을 때 경제 공동체니 뭐 내가 그 주변 사람들 죄다 여러분들 감방에 쳐넣었지 않습니까 감방에 없는 죄를 만들어 쳐넣을 수 있다면 똑똑하다는 건 머리에 해전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30여름 특수통위원 검사를 한 윤 대통령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여러분들 씨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두 사람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의와 자신들의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을 위해서 그냥 덮는 겁니다 인지한 상태에서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덮는 것이 아니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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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지만 덮는 겁니다 인지한 상태에서 덮는 것하고 모르기 때문에 덮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박정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 결과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그냥 두 사람은 다 잘 알고 국힘당 국회는 전부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모르겠으면 다 아는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다 이름들 약탈당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열차에 올라탔는데도 전부가 다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라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맹주성 교수님이 한양대학교 공대의 맹애교수를 지내시는 맹주성 교수님이 올해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봤고 또 전산조작의 실제를 그 어떤 분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는 내란제인가 당연히 내란제죠 국가의 헌정질수를 붕괴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한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가운데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고의 여러분들 악질적인 배신이 바로 선거 부정인 겁니다 그것을 저지른 자와 은폐하는 자들이 전부가 다 내란 범들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한동훈에게 당신들은 모두 법조계 출신들이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중앙대학을 나왔지만 여러분들 똑똑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는 서울복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잘 알죠 그래서 저는 맹교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세 사람이 무지하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덮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들은 덮는 겁니다 헌법 제 87조는 내란제에 대한 규정인데 국가 기강을 물란시킬 목적의 폭동이 수방됐을 때 내란제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폭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좀 낭만적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들은 잘 알고 그들은 내란제라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디지털 범죄를 통해서 많은 권력들을 그동안 훔쳐왔다는 것을 한 사람은 가해자 쪽에서 한 사람은 피해자 쪽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부정은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서 6.25전쟁의 일은 필적할 정도에 내부의 적들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권력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10년째 여러분들 와 가지고 이제 거의 꽃을 만개한 겁니다 클라이맥스가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왜냐 4월 총선 이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 민의가 반영된 선거가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증명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절대적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는 수혜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재명 당대표의 보궐선거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4월 10일 총선은 모두 다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모두 다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선거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비겁함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내세워 자신이 반지성적이고 비과학적 수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런 수준의 사고방식 소유자들 디지털 세계에서 폭등의 어떤 경우에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다고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수혜자였는지 잘 알고 있고 다만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덮기로 결심한 겁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덮은 겁니다 모르는 것은 맹주성 교수님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폭동에 대해 한 수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수 뭐 지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아주 핵심 요지는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덮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로서는 난감하고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여러분들 보존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여러분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이 오늘 글을 또 올렸네요 좀 자주 여러분들 소개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30년 정도의 정치 경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글을 읽으면서 야 이 나라 어쩌면 좋으냐 아 인하